네, 바뀐 전선입니다. 네, 바뀐 전선, 기사같이 볼까요? 홍익표 10억쯤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나? 한동훈, 개인 돈이냐? 세금으로 갚질 말라.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한동훈 장관, 홍익표 원내대표 말을 주거니, 박거니 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직접 듣는 게 나시겠죠? 보고 오실까요? 그 2.7억밖에 안 되는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수사비를 더불어민주당이 전에 깎겠다고 나서는 것에 놀라실 것 같습니다. 하도 말이 같지 않아서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마약 수사비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법무장관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억 주면 마약 막을 수 있냐라고 했던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지 않다라는 말도 했던데요.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갚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같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같지 않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마약 예산, 마약 수사 예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거 왜 삭감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억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 돈입니까? 세금 갖고 왜 갚질합니까? 라고 또 받았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약간 사실 그동안에 김의겸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과의 어떤 전선은 저희가 많이 봤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약간 또 새로운 전선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원내전략을 책임지고 있고요. 이미 지금 좀 마약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실제로는 특활비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특활비 사용을 너무 엉터리로 해왔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자기 금고에다 쌓아놔요. 그 해에 못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설날 때 펑펑 자기 돈 쓰지 써요. 그 돈 어디서 났냐. 전년도 예산이래요. 원래 전년도 예산, 전년도까지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익 예산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검찰총장이 변명이 웃겨요. 뭐라고 그러냐면 특활비 사용을 관리하는 사람의 말로 총장님이 쓰겠습니다 해서 총장님한테 드리면 그때부터는 이미 지급이 끝난 거래요. 그래서 총장실에 금고에다 넣어놔요. 자기 돈입니까? 누가 지금 개인 돈을 개인, 그러니까 나랏돈을 개인 돈처럼 써왔는데 이제 와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너희들 형편없이 쓸 거면 다 돈 깎겠다 하니까 오히려 국회의원한테 개인 돈이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깎는다는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 거기에는 마약 활동을 위한, 마약 수사를 위한 특수활동비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마약 수사 못하게 해야 되냐, 특수활동비 다 깎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2억 7,500이래요. 그럼 2억 7,500만 배정해주면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마약 근절할 수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마약 수사를 꼭 검찰만 합니까? 경찰이 해요. 경찰한테 그거 이상 주면 됩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마약을 얼마나 사는데요? 마약 사는 거 대부분 경찰들이 함정수사 파서 합니다. 본인들은 다 그거 나중에 최종적으로 서류 작업하고 지휘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필요한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접 수사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때로는 그 돈이 이른바 검찰총장 쌈짓돈 내지 정치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라는 국민의 컨센서스는 모였다고 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다툼이 있다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활동내역과 지침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잘 설명하면 돼요. 그냥 징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내신 거 아니죠? 같이 얘기를 보면서 좀 무서웠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저는 국민들은 누가 봐도 이건 보복성이라는 걸 금방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그동안 마약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약 사범 별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느냐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길거리에서 길 가는 애들한테도 마약 주고 마약 사범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마약 사범 검거하니까 그걸 놓고서 이거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까지 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마약 거래 사범을 잡으려면 정보험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깎겠다고 나선 건 지금 다른 이유가 아니고 검사 탄핵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코인 수사, 그다음에 돈 봉투 수사 다 하고 있잖아요. 눈에 가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검찰을 손발을 묶어놓겠다. 그런 취지에서 깎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특수활동비를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영수증이 아니라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기재만 필요한 또 특정 수사 항목 비용이 있어요. 그게 특정 업무 경비라는 건데 그걸로도 얼마든지 마약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화내시면 안 돼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중간에 확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김상균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 전액을 깎겠다고 한 게 좀 약간 과유불급이긴 해요. 그건 맞아요. 거기에는 마약 수사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과유불급인데 취지 자체가 마약 수사비를 깎겠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마약 수사비를 깎겠다는 걸로 프레임을 전환한 것도 저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마약 수사 대상의 특수활동비는 80억 중에서 3억이 안 돼요. 아까 2.7억. 그렇죠. 80억이 넘는 돈에서 3억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전체처럼 호동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검찰은 그동안 특수활동비를 자기 용돈처럼 썼잖아요. 무슨 전별금을 준다거나 회식비를 준다거나 보너스를 주듯이 이렇게 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럼 특수활동비 우리 이렇게 못 줘. 당신들이 그러면 이거 제대로 쓴다고 입증해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좀 과하다 보니 좀 약간 그 부분에서 프레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 취지 자체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뭐 결국 특활비 얘기다. 마약이 아니라 특활비 얘기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는데 사실 이 똑같은 주제로 이 얘기를 어제 법사위에서도 나왔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보고 오실까요? 마약 수사가 한동훈 표에 또는 윤석열 정부에 정말로 필요한 민생수사라고 한다면 검찰총장께서 마약 수사에 한정되어 있는 특활비를 좀 더 유연하게 다른 특활비를 당겨서라도 그 금액 안에서도 마약에 집중한다는 그러한 어떤 유동성을 원활하게 좀 할 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다 공감이 됩니다. 아직 박범계 의원도 이상한 거예요. 왜 반박을 안 하지? 이상한 겁니다. 김동원 의원님. 저는 이번 원내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설전 이것의 요체는 10억 2억 7천만 원 돈도 돈이지만 그게는 별건이고 한동훈 장관의 입을 봉쇄를 해서 컨트롤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가 굉장히 거칠죠. 가짠타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공당의 원내대표 이른바 3억 중에 한 사람인데 쓰는 말로는 사실 적절치가 않습니다. 가짠타라는 말이 어제 오늘 유행어가 돼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짠타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하는 짓이나 꼴이 매우 눈꼴 사납다라는 게 사전에 나옵니다. 매우 주관적인 얘기죠.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담보된 말이 아닙니다. 시중에서도 가짠타라는 얘기를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품위를 우리가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내대표 홍익표 대표가 참 가짜너서 하는 얘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하나라도 좀 정제된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좀 품격 있는 정치가 그래도 비판을 많이 받는데 대한민국의 품격이 사라졌다. 이렇게 공당의 원내대표까지 가짠타라는 말을 쓰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양비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동훈 장관도 또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가짠타고 얘기를 했는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한동훈 장관도 조금은 스탠스를 바뀔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증문, 즉답에 익숙하다 보면 저런 설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뭔가 조금 이렇게 푹 곰삭은 그런 발언 그리고 말 자체를 조금 정제를 해서 횟수도 줄이는 그래야 더욱더 정쟁에 빠져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표현이 좀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의 반박이 아니라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당을 다 비판했다고 양비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3의 의견도 있고 제3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를 마치 이 세상에는 양당의 의견만 있거나 두 개의 의견만 있는 것처럼 양비론이라고 하시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비판하셔도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박범계 의원과는 오히려 반박을 안 다 공감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홍익표 원내대표와는 오히려 같지 않다는 표현으로 말싸움 아닌 말싸움이 돼버린 상황. 이게 또 전선이 바뀌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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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